제넥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체입니다. 제넥시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5.05% 하락한 1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13일 대비 약 19.4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8월 27일 19만 3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13일 4만 4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8월 27일 888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2월 10일 5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제넥시내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34.8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7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1월 13일 가장 많은 6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11월 20일 가장 많은 13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5%에서 약 7.3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0월 27일 약 11.49%, 최저 지분율은 2019년 12월 16일 약 6.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72억 1,365만 원이며, 2015년 325억 대비 약 마이너스 47.07%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327억 6,803만 원으로, 2015년 10억 대비 약 마이너스 3,115.5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90.36%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406억 7,559만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4억 대비 약 마이너스 2,751.0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36.3%입니다. 제넥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78.46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545.9배에 비해 약 85.6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0.1배, 코스다 평균은 11.57배,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평균은 마이너스 13.28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8.29배이며, 지난 2015년 6.19배에 비해 약 33.9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4배, 코스다 평균은 2.87배,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평균은 2.95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9.12%, ROE는 마이너스 10.57%입니다. 제넥신의 시가총액은 3조 1,91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91위, 코스닥 종목 기준 8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172억 1,36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5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17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기준 1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27억 6,80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430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65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기준 27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406억 7,55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5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43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기준 26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제넥신은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7년 8월 25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4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1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에 17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마이너스 8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 кус tour 회산은 ? 아멘